방금 사는 데였어요 아, 창방으로... 아,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아, 이제... 아, 이제... 아, 이제... 아, 이제... 아, 이제... 저희는 보면은... 우리... 여기 70m라고... 저희는... 자... 아, 이제... 아, 이제 보고... 아, 이제 보고... 오늘 그때 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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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lio...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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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hipp.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quiere하고, 그건 괜찮아 아, she 좀 disposable 아... 아...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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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